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주영입니다. 계속해서 종합소득세 절세 파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개인투자자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관련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소득세 중에서 개인투자자 앞으로 갈 길이 멀죠? 하나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개인투자자인데요. 여러분이 개인투자자 중에서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비가세, 불리가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해서 하나하나 어떤 상품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ISAR, IRP,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계좌는 이렇게 연금세공제로 해서 국가가 세공제를 해줘서 여러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IS계좌에 얼마를 넣고 그리고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고 퇴직연금으로 해서 IRP에는 얼마를 넣어야 할지 최적의 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계좌는 그 한도보다 더 많이 넣었을 때 여러분이 입금했을 때 어떻게 혜택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걸 유기적으로 했을 때 남은 돈을 어디다 넣지? 그리고 비가세도 있고 있으니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하나 상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ISA 계좌를 대해서 여러분 다른 영상으로 해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IRP 연금저축계좌도 특성하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제가 하나를 다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ISA 그리고 IRP 연금저축계좌 한꺼번에 했을 때 이 한도 내에서 충족하는 금액 그리고 더 넣었을 때 어떤 거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ISA가 지금 찬밥 신세예요.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나를 부자로 만질 수 있는 통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그쵸 큰 혜택,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관련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도 큰 매력이 없어. 왜요? 여러분이 구름같이 몰려와야지 수수료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박리담회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많아와야지 수수료도 여러분 나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름같이 몰려오기는 그냥 2016년 이후에는 거의 뭐 가입도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볼 때 ISA는 그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개정작업에 들어갔어요. 2021년에 적용될 걸 기준으로 해서 개정안이고요. 이거는 지은지에 넣어줘도 한 10월, 올해 2020년 12월에는 확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21년까지 현재로서는요. 2021년까지 ISA 계좌에 가입을 했을 때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계정 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매력적으로 달려 다가온다면 가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가입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많다면 금융기관에서도 아무래도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돼요. 자, 계정안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계정안은요. 일단은 처음에 현행이에요. 이게 현행, 이게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보신다면 현행은 일단은 당의 연도 등 근로자, 근로자 같은 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소득이 있으면 되지만 그 아닌 경우에는요. 3년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나 학생이나 은퇴하고 좀 오래되신 분은 소득이 없어요. 소득을 증명할 수 없어요. 가입을 할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다 가입하러 오세요. 라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입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요. 15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이라도 거주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제 동의하에서 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15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은퇴하고 난 뒤, 퇴직하고 난 뒤에 소득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분들도, 지난 분도 이 ISA 계좌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이었잖아요. 최소 5년, 3년도 있었지만 5년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3년이신 분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여주겠다. 돈이 묶여가지고 그 원금 이상, 내가 벌어들인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하면 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해지 말료 후에 재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혜택은 볼 수 있게 해놨고요. 납입 한도 2월 허용이라고 해서 제가 IS 계좌 설명할 때 계정 전이라고 하면서 현행이라고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정이 되면 저는 IS 계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현행의 2020년 기준으로서는요. 연 2천만 원인데 연 2천만 원을 하면서 납입 한도를 이원을 안 시켜줬어요. 그럼 이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 연도라고 볼게요. 이제 1차 연도라고 본다면 한도는 2천이었어요. 그렇죠? 2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내가 입금한 거는 천만 원이다라는 경우 2차 연도에서 차이가 나게 돼요. 지금 현행은요. 한도가 여전히 2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천을 넣게 되면 3천을 넣게 되면 어? 한도 2천인데 3천? 안 되지. 2천까지만 세금 혜택 줄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저번 때 천만 원 안 써가지고 이번에 합쳐서 3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정이 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천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볼 때 한도가 3천이 된다는 거죠. 3천이 되니까 내가 3천만 원 넣더라도 이번에 오케이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최대 5년 동안에 1억 꽉꽉 채워서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비 판도도 2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용저축이라든가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계약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뺀 금액에 그 금액 2천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는 여전히 있고요. 그랬을 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 연장 해지본부터 적용하는 게 지금 계정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운영기간도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신탁업자고 금융투자업자만 됐었는데요. 투자중개업자도 오케이 일할 수 있어요. ISAK자 여러분이 팔 수 있어요. 라고 해 준 거예요. 이렇게 기간이 확대되는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많은 공급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혜택으로 다뤄갈 수 있겠죠. 또한 재산도 확대해 줬어요. 예금주금 집합투자중금 ETF 이런 거 다 됐었는데 여러분 국내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은 안 됐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주식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단 신용공료를 위한 주식시득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단점 중에서 ISA 잔점 중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혜택 받아요. 라고 해서 일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뚝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불안한 언제 어쩌다가 2021년 지나서도 의사결정했을 때 나는 2022년 정도 돼야 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적용기한을 폐지했더라. ISA는 언제나 가입하셔도 혜택 드릴게요. 라고 변했다는 거 계정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항상 운영기간이나 운영자산 적용기간이 2021년 이후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3년 이상 운용한 ISA 계좌는 2021년에 해지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SA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겠죠. 이자 배당 이자 배당 소득 합계 계산할 때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소득에서 손실 여러분 소득에서 손실 손익 통산 한다는 건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나 수수료 뺀 금액이었는데 그랬을 때 국내 상장 주식이라든가 벤처 주식이라든가 국내 주식 경 ETF 국내 주식 경 ETN 얘네들은 비가세라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가세 부는 손실을 인정 안 했었는데 그렇죠? 인정을 안 했었는데 지금 주식 양도 차선 양도 차선 양도 차선에 늘 공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게 비가세이냐? 매매 차이기 이런 차이 차선 이게 비가세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식 양도 차선 상장법인의 장래 장래시장에서의 상장법인 대주주 아니라면 비가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식 양도 차선 공제를 허용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왔더라도 이쪽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마이너스 돼서 내가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그죠? 이거 관련해서 소득, 세금 이런 ETF 묶였을 때 다른 이익에서 차감돼서 그나마 이익에서 차감돼서 그나마 마이너스 됐지만 세금은 덜 냈구나라는 그죠? 그런 위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위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을 제외한 다른 비가세분 있잖아요. 다른 비가세분은 여전히 손실은 불인정하고 있고요. 취득가액은 양도시점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한다는 거 대주주 주식 양도차선인은 공제제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정안으로 나와 있는 게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그죠? 요 3년 동안 괜찮죠? 근데 그 외에 5년이 문제였어요. 5년 동안에 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수익이 수익 벌어들인 걸 인출도 안 되고 그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도 3년으로 다 그냥 축소시켜줄게. 3년 되셨던 분은 그대로 가겠지만 5년 된 분들은 3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해지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금의 유용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소득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플러스 망고 마이너스 망고 퉁산 퉁 쳐가지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했더니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에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 정산하러 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반환하냐 했더니 계약 해지일이래요. 계약 해지일 내가 실취로 계약했던 그때 정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 계좌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 빠른 날에서 만료만 되더라도 무조건 정산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해지까지 기다려 해지일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이 계정되는 계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계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했더니 주부, 학생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없으셔 3년 이상 없는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국내 주권 상장부 주식 운영자산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손익구조를 계산할 수 있게 됐고요. 마이너스 손실된 거 마음 아픈 거 반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가입 자격이나 운영자산이나 운영기간 운영기간까지 확대해줬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가입을 하려는 사람을 수요자로 보고 그걸 제공하는 금융기간을 공급자라고 본다면 이렇게 가입 자격 가입할 수 있는 분도 많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산도 확대되고 그리고 공급자 자체도 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면 여러분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상품들이 많이 편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의 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납입 한도도 내가 꽉꽉 채워서 어떻게 1억까지 가능하다는 거겠죠. 전에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게 2천만 원인데 물가고 어머 천만 원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모두 채워가지고 3천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에서 최대 한도까지 꽉꽉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한 의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변했으니까 일단 묶인다는 건 싫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못하게 한다면 왠지 스트레스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놨대요. 그리고 만기 시 그렇죠. IS 계좌 계약기간이 연장해서 장기간 여러분이 유지할 수도 있고 만기 시쯤에 계약 해제하고 여러분 신규 가입할 필요 없이 연장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 여러분 또 2021년 10월 30일까지만 가입한 사람만 그죠. 해당 대행지 혜택 주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 고민되죠. 2021년까지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021년까지는 고민 엄청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어진다. 언제나 가입하게 되면 이 혜택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2021년 정도 됐을 때 이거 한번 여러분이 개정된 거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움직임 확인해가지고 ISA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ISA가 존재해 여러 가지 그죠.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나머지 금액은 금액에서 9.9% 분리과세 해가지고 조금 내 마음이 사지 않아 그냥 전체자 비과세 좀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또 국가가 개정을 해가지고 이 비과세 폭도 넓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ISA에 처음 나왔을 때 관심을 가졌다가 매력이 뚝 떨어지신 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직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혜택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분리과세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비과세 전체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전체 비과세 해주면 지금 정말로 어떻게 해요. 이제 국민이 부자되는 통장을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ISA 계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S 계좌 관련해서 현행 규정 말씀 드린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IRP라든가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